결혼하고 싶은 정도 8.5점? 10점이요 10점이요 요즘 결혼하고 싶어요 자세 키우고 애기 두 명 낳고 싶어요 잠시만요 딸이랑 커플룩 입고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하얀 남자 착한 여자요 하얀 남자 키 좀 크시고 청순한 사람 좋아합니다 외모적인 게 먼저 연상 좋아하고요 예쁜 말 많이 해주고 배울 게 많은 사람 강아지상 옷이 현명이나요? 잠시만요 침 흘리지 않을까 재밌겠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찾으면 저는 결혼이다 출연할 수 있나 하고 싶으실까요? 네 있어요 어 네 생각 있어요 충분히 있죠 불러주신다면 너무 하고 싶어요 출연하고 싶습니다 꼭 결혼하고 싶고 출연하고 싶어요